제주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7만 7천여 톤으로, 전남 18만 3천여 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.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62만 5천여 톤으로, 유형별로는 해안쓰레기가 47만 5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, 침적쓰레기 11만 5백여 톤, 부유쓰레기 3만 9천여 톤 순이었습니다.